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트레이닝 했던 결과가 상당히 신통차 났죠. 사람과 개를 전혀 구분을 못했어요. 그래서 다시 제가 트레인 들어서 휴먼 파트 있죠? 휴먼의 사진을 엄청 더 추가했습니다. 이전에 12장이 있던 것을 27장으로 왕창 내렸어요. 여러가지 사진들을 쭉 추가를 더했습니다. 서있는 것도 걷는 모습 등등을 추가를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런 테스트 트레이닝을 새로 진행을 했어요. 트레이닝 진행 새로 하는 방식은 기존에 있던 것을 딜리트 디스 모델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볼까요? 딜리트 디스 모델을 지우고 트레인 뉴 머신 러닝 모델에서 다시!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2021년 노벤버 15이에요. 그래서 새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다시 메이크 파일을 들어와죠. 들어와서 스크래치 3. 스크래치 3에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스크래치 3 들어와서 오픈인 스크래치 3. 이전과 동일합니다. 새로 오픈인 스크래치 3에서 새로 추가를 열었죠.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뒀던 작성했던 코드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파일에서 save to your 컴퓨터 했죠. 내 컴퓨터에다 저장을 딱 하는 겁니다.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load from your 컴퓨터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했던 것을 저장했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코드를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. 이번에는 마찬가지, 이전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여기 있고 이미지 있고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은데 훈련된 모델이 이제 좀 달라진 겁니다. 달라진 모델로서 이렇게 동작이 될 거예요.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. 그래서 화면 전체 화면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. 이제 볼까요? 먼저 자동차가 한 대 딱 나왔죠. 그리고 갔고 개는 밑으로 내려왔고 또 왔고 사람과 개가 같이 있는데 얘는 위로 갔습니다. 사람, 또 사람, 또 사람 그렇죠. 잘 가고 있죠. 이제 사람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자전거는 자전거 밑에 강아지 있는 데로 갔습니다. 나머지 자전거는 이쪽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, 같은 사진이 두 장 있었군요. 제가 같은 거 두 장 넣었었네요. 빼고 나중에 빼겠습니다. 그리고 근데 사진들이 뒤로 숨어버리니까 좀 그렇다. 위로 올라오는 게 낫겠죠. 위로 올라오게 코드로 수정할게요. 좀 이따가 다 분리했습니다. 이제 거의 한 80%에서 90% 정도 정확히 구분을 해내고 있죠. 컴퓨터가 그죠? 고작 사진을 20장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12장에서 열 몇 장만 더 추가를 했는데 인식률이 정확도가 왕창 올라왔잖아요. 그죠? 27장 이게 27장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100만 장 정도 입력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99.9999%의 인식률을 보일 수가 있겠죠. 그죠? 잘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까요? 뭐냐 하니까 사진들이 밑으로 계속 깔리고 있어요. 그건 좀 보기 싫죠. 나중에 여러분들 코딩 하실 때는 코딩 하실 때는 글라이드 한 다음에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. 그래서 룩 들어서 Go to Front Layer Go to Front Layer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래로 깔리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다 올라오게 될 거예요. Go to Front Layer 볼까요? 됐어. 실행하면 몇 장만 실행해보죠. 강아지 또 강아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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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론트 레이어됐나요? 볼까요? 네. 프론트 레이얼 위로 올라왔네요. 위로 올라오고 있죠.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